자 그리고 이제 다운스윙, 지나가는 스윙을 만들기 위한 다운스윙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회전이겠죠. 오늘 회전에 대한 레슨이 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다운스윙 할 때 이 공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우선은 몸이 돌지 않고 뭔가 덤비는 듯한 이런 또 스윙이 나오게 돼요. 사실 몸만 잘 돌려준다면 임팩트 때 공을 맞추려는 동작 없이 지나가는 임팩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맞추려고 하게 되면 우선은 회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이 회전을 얘기를 할 때 한 곳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을 거고요. 상하체를 다 같이 회전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백스윙 올라가서 첫 번째, 왼쪽 골반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왼쪽 리드죠. 왼쪽 골반을 돌린과 동시에 오른쪽 어깨도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어깨가 회전되지 않고 그냥 팔만 내려오게 됐을 때 오히려 더 덮어치게 되고요. 이 오른쪽 어깨가 지나가줘야지 피니시까지 끝까지 회전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 하체가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오른쪽 어깨가 회전이 되지 않으면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백스윙을 올라갔고요. 오른쪽 어깨를 같이 돌려볼게요. 이랬을 때 클럽의 위치 지금 오른쪽 어깨가 정면에서 봤을 때 스탠스 중앙까지 왔죠. 왼쪽 골반도 같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쪽 골반을 돌린다고 했는데 오른쪽 어깨가 안 쫓아와요. 그러면 몸은 회전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뭔가 퍼올리는 듯한 스윙도 나오게 되는 거죠. 오른쪽 어깨를 돌리면 덮어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요. 왼쪽 골반이 같이 회전이 되면 오른쪽 어깨가 많이 돈다고 하더라도 절대 덮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머리 위치만 제자리에서 뒤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어깨가 많이 돈다고 해도 덮어치지 않아요. 대부분 머리가 같이 앞으로 나가면서 회전돼서 덮어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끝까지 피니쉬까지 회전을 해야지만 임팩트 순간 끊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스윙 올라가서 왼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가 동시에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왼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 같이 한번 봐주세요. 보통 상하체 회전 이야기를 할 때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하고 상체가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같이 회전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같이 회전을 해도요. 하체 리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사실 하체 회전을 많이 했다고 하게 되더라도 하체보다 상체의 회전량이 많아요. 그리고 내 손의 위치가 내 몸을 중심으로 내 왼쪽 하체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이 상태에서 이미 상체가 많이 하체보다 돌아가 있기 때문에 왼쪽 골반과 손을 오른쪽 어깨를 같이 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육안에도 보이는 것처럼 왼쪽 골반이 먼저 리드를 하게 됩니다. 백스윙 때 이미 골반보다 어깨가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골반과 어깨가 같이 회전을 해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골반이 먼저 리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느낌에는 같이 회전을 하는 것 같지만 왼쪽 하체는 리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른발이 앞으로 잘못 나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체중 이동이 왼쪽 골반, 오른쪽 어깨, 오른쪽 골반이 막 튀어나가서 이런 좀 안 좋은 동작이 있는 골퍼분들은 당연히 왼쪽 리드가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오른쪽 골반을 잡을 수 있는 올바른 하체를 쓸 수 있는 다른 레슨을 듣는 게 좋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지 않고 뭔가 끊기는 스윙이 나오는 분들은 회전에 집중하는 그 나한테 맞는 그런 레슨을 듣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왼쪽 골반이 회전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왼쪽이 리드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백스윙 때 이미 하체보다 상체가 더 많이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가 같이 회전된다고 했을 때 왼쪽 골반은 충분히 먼저 리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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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